둘, 셋! 안녕하세요! 저희는 올리온 오브입니다! 드디어! 2020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와우! 여러분들 모두 장원급제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뭐 따뜻하게 보세요.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후회 없는 시험이 되시기를 저희 올리온 오브가 응원하겠습니다! 지금까지 올리온 오브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영광 잘하세요! 대박! 수비! 도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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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!